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콤1이라고 13.3인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 그림 되게 예쁘죠 디자인하고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터 할앤워런이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가 그린 거래요 한번 언박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볍다 1kg? 1kg?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워요 16인치 쓰다가 이거 보니까 디자인도 괜찮고 여기 보면 펜심 이 펜심이 있고요 자 펜 와우 정말 괜찮네요 가볍고 휴대 기능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하고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 8 이상이면 연결해서 호환해서 쓸 수가 있고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탑재되기 때문에 제품방 구입하면 문제없이 사용할 때 지장이 전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 안드로이드하고 와콤하고 연결할 때 쓰는 젠더는 별도 구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언박싱한 13.3인치 와콤1 제품은 저희 시청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시는 분들을 미안해 자 13.3인치 와콤1 오늘 이 제품을요 저희 시청하시는 구독자, 좋아요, 댓글 남기신 분들을 추첨해서 이 제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